양감 어머니 입장! 오늘이 지금까지 공간으로 불러주신 부모님에 대해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감 어머니 입장은 주제에 대한 사실이 마련되 주제에 대한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감 어머니 입장은 초콜릿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신랑 진보가 언제나 지금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발견해 주십시오. 양감 어머니 입장은 주제에 대한 사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양감 어머니 입장은 주제에 대한 사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감 어머니 입장은 주제에 대한 사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